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이게 일교차가 좀 심하고요. 거기다 또 빗발까지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여러분 온도차 이거 심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 목감기든 코감기든 걸려버리면 아주 고로와요. 그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수특 5탄은 저번 사탄보다도 더욱 질문이 많았던 그 움직도래가 포함되는 상황. 그런데요. 선생님이 단순히 아 움직도래는 이런 거야. 이걸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랍니다. 정원의 그 연속적인 충돌의 사탄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질문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전체적으로 좀 멘탈이 좀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수특 5탄의 움직도래. 그러니까 27P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질문은 전부 다 한 가지예요. 선생님 왜 B의 이동거리보다 여기 A의 이동거리가 두 배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리라는 것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건 이거 이전에 모두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중딩 때 혹은 또 저학년 때 혹은 물리를 시작하실 때 고정도래는 물체 움직임 거리나 잡아당기는 길이가 똑같다. 움직도래는 물체 움직임 거리에 비해서 잡아당기는 길이가 두 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을 것이고 또 일의 원리라고 중학교 때 그렇게 단어가 좀 나오나요? 그런데 그런 일의 원리도 사실 뭐였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기본대로 하자고는 일 운동 에너 정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도통 해설지를 봐도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그쵸. 해설지 많이들 봤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줄의 길이가 어찌어찌하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줄의 길이가 몇 배로 움직여. 도통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잡아당기는 길이가 두 배면은 이게 이게 2L 당기면 왜 이게 L 올라가는지. 이걸 뭐 직접 길이를 재보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해서 길이를 재보니까 진짜 두 배의 당기는 길이가 필요해. 그거 봤자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이런 설명은 물리를 아예 접어두고.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문돌이건 문돌이 이돌이건 이돌이건 문돌이건 우리 중딩이건 그냥 물량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 길이가 어떠니까 이렇게 이걸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리량이라는 거를 집어던지고 물리규칙을 집어던지면 결국 그런가 보다라고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가서 분명 어딘가 들통이 나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움직 도래 같은 거는 우리 교과 물리학 안에서 아주 필수의 핵심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이제 교과가 진행되면 꼭 한 번씩 수특해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나와.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일 운동안에 정리를 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자바닥의 길이가 몇 배 되니까 움직이 몇 배 돼. 도통 와닿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의 기본과 규칙대로 일 에너지 정리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데도 써먹을 수가 있죠.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결국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자, 우리 앞서서 1, 2, 3, 4탄 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학 수업을 하든 간에 알짜임의 시간효과, 에피코라미, 알짜임의 공간 위치효과, 일 운동의 정리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걸 했었죠. 쌍두마차를 했었죠. 알짜임 한 일은 델타 2K.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알짜임 한 일은 델타 2K. 이게 실제 운동의 결과예요. 그리고 여기에 갈 수도 있어 없어. 이 딸이 전원 마스. 이게 알짜임 한 일이죠. 셀렛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중력과 탄성력이 일을 했을 때 중력과 탄성력의 한 일과 전환관계 아니야. 동의어가 퍼텐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결국 퍼텐 변화량이 온도의 변화량 같다. 얘가 증가한 양과 얘가 감소한 양이 같다. 얘가 감소한 양과 얘가 증가한 양이 같다. 이럴 때 우리가 역학제 에너지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보존력에 속하는 겁니다. 보존력에 대해서 긴 얘기는 못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철칙이야. 아주 심플한 규칙이야.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보존력이 아닌 이것도 외력이야. 외력이 그러지 마. 중력, 탄성력 이것도 외력인데 이러한 보존력이 아닌 다른 힘이 일을 하건 말건 퍼텐 변화는 변동 없는 값이에요. 왜? 중력의 한 일, 탄성의 한 일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일을 하건 말건 이건 변동이 없는데 얘가 껴서 일을 해버리면 알자임의 변화도 발생하고 그래서 델타 2K의 변화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이 델타 2K의 변화가 발생을 하니까 얘건 변동 없는데 이거 변화가 생기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 이 변화 없는 퍼텐 변화량과 변화가 생긴 델타 2K의 차이, 갭 그게 역학제 에너지 보존되지 않은 양, 비보존량 역학제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흉이 되는 보존력이 아닌 다른 힘이 운동 쪽으로 일을 하면 그건 무조건이에요. 역학제 에너지 증가량이야 이게. 또 보존력이 아닌 다른 힘이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이 말 그렇게 기억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일을 하면 역학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봅시다. 지금 여기에 어떤 물체가 정지했었는데 F라는 힘으로 주었더니 0에서 V가 됐어. 그럼 이제 공간 위치에 이 거리 효과가 나타났죠. F가 뭘 했습니까? E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항상 힘 체크하는 게 잊지 말라 했었죠. 분명히 지구가 당기는 중력 MZ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이 계에 대해서 두 외력이 일을 하는 거죠. F가 플러스 1을 하고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하고 이때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했다와 동의어예요. 저랑 관계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퍼텐 증가량이야.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게. 길게 얘기 못하니까. 올라가는데 중력이 운동과 반대방이 일을 할 때 이걸 퍼텐 증가량이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출발되는 거야. 기본부터 제대로 잘 닦고 실정 가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 있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봐요. F는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중력은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V가 됐다는 것은 중력보다 이 F가 더 컸다는 얘기죠. 알짱으로만 따져도. 그래서 플러스로 남아요. 이 값의 크기가 더 크니까. 델타의 K가 플러스다. 운동에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시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F가 1을 해줬는데 1을 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는 퍼텐으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운동에너지로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 아 퍼텐도 증가하고 운동에너지 증가했으니까 역학자의 증가량이고 그게 바로 누가 한 일이다. F가 한 일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알짱이 한 일 하늘이 두 쪽이라도 델타의 K가 되니까 그냥 이거 합쳐서 얘기하면 이게 알짱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알짱 속에 중력도 있고 이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기반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이제 이 내용을 알면 바로 가는 거죠.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운동 쪽으로 이런 이거는 100% 역학 증가해요. 근데 보니까 운동에너지도 증가했고 퍼텐에너지도 증가했죠. 그래서 F가 한 일은 역학에너지 증가량인데 그 사연은 퍼텐과 운동의 증가량이다. 자 이건 0에서 V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0에서 0이 되는 경우를 따져봐. 물론 정지했다고 움직이면 가수 있고 알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이 뭐 중간에 좀 변했을지언정 평균 힘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 이거지 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정지했었어. 응 들어올렸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MG가 있겠죠. 기본을 따진다면 이거였습니다. F는 플러스라고 중력은 마이너스라는데 이 평균적인 힘이 아니라 이거랑 크기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0 0 0 0 반드시 이런 거 써놓고 하라 했죠. 0 0 뭐예요? 델타 2K가 0 온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거야. 알짜에만한 일 결론적으로 제로한 뜻입니다. 그럼 이건 안 놓고 기역자를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동의어가 퍼텐 증가를 뜻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없고 아까 대신 F가 한 일의 양이 모두 뭐가 된 거다? 퍼텐 에너지의 증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 중력 외의 다른 힘이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한 일의 양이 결국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인데 여기서는 델타 2K는 0니까 무슨 에너지만 증가한 거다? 퍼텐 에너지만 증가한 것이다. 자 됐죠? 이제 O1P03번을 볼게요. 자 고정도로래 고정도로래는 그 장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리 규칙에 집중을 하세요. 정지했었는데 F라님으로 H 고정도로래죠. 그러니까 F라는 전동계에서 당긴 거야. 고정도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이때 봐. 분명히 여기 퍼텐 기준 제로하고 문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라케 0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두지 마. 0에서 V 그럼 이 경우 어떤 경우니? 자 버릇 들었으면 바로 뭐예요? 아 F가 H만큼 물론 흰 표시하는 건 절대 잊지 마시바라고. Mg라는 값이 있겠죠. 물론 이제 F의 콜에 M에 로 가면 알짱은 플러스 위쪽이 되니까 그게 바로 가속도 F의 콜에 M에 이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런 설정이 나와 있어. 그럼 에너지 관계 역학적 에너지 따지라는 얘기고 요거 하나 조심해. 은연 중에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 있고 또 역학적 에너지를 자기도 모르게 퍼텐으로 똑같이 가는 경우가 나타나 경험 부족일 때 역학적 에너지란 퍼텐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가끔씩 퍼텐 에너지 이거 운동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거 안 돼 있어서 그래 이거 이거 안 돼 있어서 그래 중력과 탄성력이 한 이량과 동의어가 퍼텐 변화량이야. 그래서 이거부터 정확히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관계에서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에너지에 대한 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답니다. 이 물리학을 여러분 지금 수능 물리학 준비하실 때는요. 물리를 전혀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 노베이스는 없어요. 그럼 완전 노베이스라면 초딩, 중딩, 월반에서 그냥 수능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딩 때 들은 거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은 거 있어. 2학년 때 내신 준비하면 들은 거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올바르지 않은 사로 뒤죽박죽돼 있는 겁니다. 5개념도 들어와 있고 생각의 5루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 잘 세게 들으세요. 뭐냐면 물리학 수능 준비하실 때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끌어와서 껴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게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갖고 있는 게 정확하다면 내가 할 말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 갖고 있는 것에다가 자꾸 자기 거에다 껴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물리학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게 뒤죽박죽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에다가 물리학 교과를 끄집어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리학 교과의 1부터 하세요. 1부터 2, 3을 밟으면서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건 버리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는 내가 맞았구나. 물리학원 교과의 갖고 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넣고 버리고 넣고 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순흥 물리학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느 과목보다도 또 과탐 중에서 어느 과목보다도 이 물리학이라는 게 그 생각의 오류 그리고 비물리적인 생각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 그 정도에 집중하지 말고 이 F는 중력이 아닌 다른 의미니까 아 있는 그대로 이 그대로 1부터 했어. 이 F가 한 일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야. 버튼 증가했죠. 운동에 증가했죠. 이거 다 숫자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지 F가 H만큼 또 뭐야 F가 한 일의 양은 이게 바로 역학 증가량인데 퍼텐 에너지가 MGH가 증가했고 여기를 제로로 했으니까 그 다음 또 퍼텐 에너지 값은 또 MGH다 할 수 있어. 제로라고 했으니까 증가량만 따지면 MGH지만 0이라고 했으니까 퍼텐셜 값은 그냥 MGH야. 어쨌든 F가 한 일의 양은 MGH 보태기 이제 뭐겠습니까? 결론적인 델타 EK 0에서 V가 되었죠. 2분의 1 MV 저거 빼기 0 왜냐면 청값이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버릇들아 지울 때 지우더라도 써놓고 지우세요. 이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이 전체 값이 운동에너지의 두 배래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가 되죠? 운동에너지의 두 배라는 얘기는 E MGH입니다. 아니 이게 이 전체 두 배라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이거의 두 배라고 써도 되죠. M V 제거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아 F H 이게 F O F가 바로 뭐다? E M G다. 이게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업번 역학 증가량 얼마냐? 이거다. 또 니은번에 속력 V 얼마냐? 그러면요. 여기 그대로 보이잖아요. V 얼마냐? 그랬죠. 둘이 어 어 하면은 V는 루트 E J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F가 지금 E M G를 알았으니까 R 짜임이 그냥 뭐야? M G가 되는 거예요. R 짜임이 바로 M G야. 즉 R 짜임이 한 일 결론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R 짜임이 한 일이 델타 2K다. 그러면 E M G M G니까 R 짜임은 M G가 되죠. 윗방향으로 이것이 운동의 바다랑 2분의 1 M V제곱 빼기 0 자 봐요. 이 결과 하나 이 결과 H 빠졌다. 이 결과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니은번 할 때 티급번은 구해놨고요. 그래서 역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보기부터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봐요. 고정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F가 한 일 H 이걸로 간 거야. 이걸로 움직도로도 그대로 가면 길이가 왜 2배가 나오는지 왜 움직인 거리에 비해서 당긴 길이가 2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E7P14도 아주 럭셔리하고 심플하게 짧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봐요. 움직도로에 또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움직도로에는요. 항상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질량 무시. 이 질량 무시. 오케이. 고정도로에는 그냥 매달린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질량 무시 따로 없어도 되지만 움직도로는 얘가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질량 무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정지하고 가만히 놓여 있었는데 여기로 어떤 힘으로 당겼더니 여기가 올려갔대. 마치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린 것처럼 얘도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 지금 스몰 M이라 쓰니까 이거에 MZ값이 있겠지? 그 다음 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걸로 그대로 똑같이 가세요. 이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봐. 여기만 집중해 봐. 그래. 여기에 장력 T. T라고 하자. 그럼 어때요? 이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이것만의 기회를 보는 거야. 스몰 M만의 기회를 봅니다. 기회. 역학계는 항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야. 숟가락이나 젓가락이야. 밥 먹을 때. 지금 이 중력이 아닌 이 힘이 플러스 이랬어. 어 역학 증가량이야. 맞지? 역학 증가량이야. 근데 운동 증가량은 없어. 델타 히켄 제로.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 실에 힘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증가시켜놓은 거야? 퍼텐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증가시켜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퍼텐 에너지 증가량이 뭐예요? MGH죠. 그럼 이 T가 한 일이 바로 뭐라는 뜻이야? MGH라는 얘기죠. 오케이? 아. 바로 이 실에 걸린 힘이 바로 뭐라는 얘기다? MGH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때 봐. 여러분 지금 이게 16톤짜리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지우가 10톤을 당기는 거지.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올릴게. 이쪽에 더 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라에 들어올릴게. 그럼 5 5, 5 이걸 얘기하지. 그래서 바로 이 힘이 MGH였어요. MGH. 근데 이 도르래를 슥 하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어떻게? 양쪽에서. 여기에 양쪽에서 실이 이렇게 들어올리지. 양쪽에 이제 힘이 전달되는 힘이 나타나지. 그래서 장력이 어려워요. 이분들은 장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장력은 실에 걸린 힘인데 힘에 대한 본질을 익혀놓지 않고 우습게 봐서 그래. 장력은 전달되는 건데 장력의 그 힘의 방향은요. 작용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줄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다 줄을 딱 묶어놨으면 당연히 또 어떻게 표시할래. 야. 작용점 두면 이게 바로 장력 T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근데 이쪽에 또 누가 또 뭐가 있었어. 그러면 이 실이 얘한테 주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작용점 1로 주면서 이거 1탄인가 2탄에서 했던 얘기죠. 이렇게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장력의 방향은 작용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도르의 덩어리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 도르는 질량이 없지만 이거랑 연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여기 MZ니까 이것도 이것도 각자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MZ 2분의 MZ 나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F라는 것이 바로 2분의 MZ야. 그럼 이게 H면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2H가 나와야 되겠죠. 왜? 바로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다른 힘이 E를 해서 E를 해서 얘의 퍼텐을 증가시켰지. 이건 질량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역할을 하는지 증가량이라는 거. 퍼텐 증가량. 그래서 아 바로 이 물체가 올라간 또 이동한 거리보다 당기는 이 거리가 몇 배가 될 수밖에 없구나. 두 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F가 한 일 양이 이 실의 힘이 한 일이고 이 실의 힘이 한 일이 바로 역할의 증가량이다. 이건 질량 없으니까 퍼텐 얘기할 필요도 없죠. 퍼텐 면하는. 됐죠? 뭐 운동의 일도 그렇고요. 이래서 이래서 당기는 길이가 두 배란 뜻이야. 자 이제 E, 7, P, 1, 4를 보자. 여기서 이 상태로 자꾸 탁 놨더니 처음에 이제 이게 문제 나온 거야. 항상 Y값 A의 속도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실을 끊었다라는 상황이야. 이때가. 이때가 문제에서는 실을 끊었을 때야. 그럼요. 이 상황에서 이런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움직도로의 내용보다 이런 판단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A가 이게 내려오면 이거 당겨져서 B가 올라가겠지. 움직도로와 함께. 그럼 얘가 A가 내려오고 B가 올라가는 이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B가 내려오고 A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냐. 이 판단은 중요해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만약에 A가 위로 올라가던 중이었어. 올라가던 중에 실을 끊었어.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지면서 감소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끊었더니 속도 더 증가하잖아. 아 그럼 얘는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다.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얘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알겠나요? 끊기기 전에 그때 갓도는 얼마다? 4분의 쥐였다. 이걸 얘기를 한 거야. 끊기기 전에. 그래서 이때 내려가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실을 다 끊었더니 쥐값으로 커진 거야. 왜? 실을 끊으면 그냥 중력값으로 쥐지 뭐. 오케이? 이것의 쓰임새가 바로 운동 방향을 알려줬던 거야. 이거를 이제 찾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려오고 B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지. 움직돌아가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H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당기는 게 H였습니다. 끊기기 전에 끊기기 전에 하는 거야. H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여기는 2분의 H 올라갑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그렸지.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VTLF 그리지 말할 때 그렇게 그리면서 정작 활용도 못해. 똑같은 경과 시간에 움직인 경로가 A부터 얘기할게. 똑같은 경과 시간에 움직인 경로가 2대 1이야. 여기 상황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0에서 0에서 V가 되는데 봐. 절반값 평균속도 이거 각자가 등값도독하는 거야.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두고 봐야 되고 둘의 평균속 절반값 이거 자체가 2대 1이니까 0에서 절반값 0에서 나중에 절반값 이게 2대 1이면 나중속도도 몇 대 몇 대에서 크기도 2대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의 비도 몇 대 몇 대겠어요. 같은 경과 시간에 0에서 2V 0에서 V 가속도의 비도 2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A가 4분의 G의 가속도인데 어느 방향이라고 아랫방향. 그럼 이게 바로 A의 R자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가속도가 2대 1이니까 4분의 G라면 이건 A 거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되겠니? 8분의 G가 되겠지. 음? B의 진량 몰라. 뭐 라지 M 써도 되고 스몰 M B 써도 되는데 그냥 B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 어때? 8분의 B지 이거야.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의 8분의 B지야. 음? 가속도가 왜 이제 얘가 2배인지도 알겠죠? 그럼 이제 힘에 관한 얘기죠. 여기는 M G랍니다. 7의 힘보다 4분의 M G가 더 큰 겁니다. 이 M G가. 얘는 다시 얘기해서 4분의 M G 더 작은 힘입니다. 빼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때 이게 지금 얼마 나오는 거야? 이게 4분의 3 M G가 나오죠.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 둘의 를 이렇게 이렇게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M G 4분의 3 M G 그러면 결국 이건 얼마라는 거야? 바로 둘의 합이니까 이 값은 4분의 3 곱하기 둘 하니까 2분의 3 M G가 되죠. 그러면 이때 이거의 중력은 모르니까 이거는 자 지금 알자 위를 향했지 분명히 분명히 요인보다 2분의 3 M G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B G 이러자. 그러면 B G보다 2분의 3 M G가 얼마 더 큰 거야? 8분의 M G가 더 큰 거죠. 요 B G보다 8분의 M G가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 2분의 3 M G 이 값의 크기는 이거보다 이 값 더 크니까 8분의 9 B G 그럼 G G 하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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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B의 질량은 어이구 4가 아니죠. 3 3은 9 B의 질량은 넘어가서 얼마 한다? 3분의 4 M이다. B는 3분의 4 M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의 마무리는 결국은 힘에 관한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놓치는 거죠. 움직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경과 시간에 움직일 때 이 속도 변화 가속도가 얘가 왜 2배인지 그럼 그거 이전에 왜 이 움직인 길이가 2배인지 다바닥인 길이가 어떻게 되면 이거 안 들어오지 물리량을 빼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바로 결국은 1 에너지원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시침이 뚝대고 자신이 특책도 펴놓고 27P14라든가 5LP03이라든가 이거 아마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얼마든지 확장돼서 좋은 문항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 에너지원과 함께 중요성 얘기했고요. 자 이제 또 마침 또 6평이 앞에 있다 보니까 또 6평 대비에 관해서 한번 선생님이 또 캐스트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케이 물만 돼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후회 고맙습니다. 아멘